아 그런데 거기를 내리 갈 때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냥 그 속도를 내려 보려고 그건 뭐 몰라 벌지 그냥 영상 이라도 한번 봤어야 되는 걸로 애들 뛰어 내려가 거기 형사 보니까 아 딱 했는데 저력이 들어 이 거 저력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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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에 내려 내려가는 것은 절벽이야 뭘 뉴트럴만 잘 지키고 가면 돼 가하씨 조심해 가 가 내가 찍잖아 으 으 으 어 으 아 싹 좋진 않네 여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, 맨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회장님 회장님 아유아유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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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아유 자자 괜찮아? 회장님 아유 야 깔리고 올 뻔 깔리고 올 뻔 했어 자전거 자전거를 깔릴 뻔 했다고 아유아유 돌이 미끄러운데 회장님 거기가 미끄럽잖아 거기 미끄럽잖아 앞브레이키를 더 많이 잡아야 돼 뒷브레이키를 더 많이 잡아야 돼 앞브레이키를 더 많이 잡아야 돼 가 빨리 고기 조심해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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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담이 확 미끄러지더라구 내가 타야 교환해라 그러지 그래서 근데 어디가 빵구라는지를 알아야지 찾아봐 가 내려가요 어차피 어디 살고 야 나무 깼다 야 나무 깼다 아이고 한 가을땀따나 경 abb 소년단 여기세 양 Bitch 감사합니다.